음... 방금 공격... 다음에 다른 교체에게도 다시 해봐줄래? 영상으로 남기면... 다른 직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나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인 따라와 주세요 ㅋㅋ ㄷㄷ 지금이 기회에요 지켜냈어 관리자님 따라와주세요 뭐라고? 후! 지켜냈어 아 추억 이 문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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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 ㄹㄹㅇ 히힛 ㅋㅋ 아 내게 샤키라로써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내게 샤키라로써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내게 샤키라로써 너희가 죽지 않도록 도와줄게 나는 너를 받아들이고 나는 너를 덮어주면 votre 덕분에 내게 샤키라로써 너희의 아프를 dona 나는 너를 잡지 않도록 도와줄게 ㄷㄷ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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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어? 아! 안 것도 아냐! 미안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따라와 주세요! 으음! 으음! 아... 지켜냈어! 저도 이제 무언가를 제대로 지켜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